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미제 시리즈 아니고 최근에 벌어졌던 어떤 판결에 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13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요약하면 성폭행 누명 사건입니다. 성폭행 사건이 아니고 성폭행 누명 사건이에요. 성폭행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명 쓰고 실제로 감옥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그 사건 항소심에서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누명을 씌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서요. 며칠 전에 그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거죠.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복잡합니다.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어봤잖아요. 80쪽이에요. 또 선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걷어내고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무지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무지하게 복잡해서 손탐정이 딱딱딱 쉽고 간결하게 요약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들어갈까요? 우선 등장인물이 많아요. 게다가 또 가족들입니다. 가족관계부터 정리해야 되는데요. 전남 한평에 살던 일용직 근로자 이 씨. 이 씨. 그리고 그 아내 정 씨. 이 씨, 정 씨. 정 씨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조카가 두 명 있었어요. 정 씨 오빠의 딸들인데요. 그중에 첫째인 A 씨는 성인되기 전부터 이들 부부 집에 같이 살면서 사료 배달 일을 도왔습니다. 2008년에 박 모 씨와 혼인하면서 독립을 했지만 그 후에도 수시로 방문하면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또 둘째가 있는데요. 2003년 정 씨 오빠가 사망하면서 15살이던 둘째 B 양도 중학교를 중퇴하고 이들 부부 집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장애가 있던 어머니가 보호시설로 가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고모집에 말하자면 고모집에서 얹혀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 둘째 딸 B 양 IQ가 44입니다. 6, 7세 아동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과거 기준으로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또 언니 A 씨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 A 양, B 양 둘 다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지적장애도 있는데 부모 보살핌 받지 못하고 고모부 집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딱하잖아요. 정말 딱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B 양 이들 부부와 고모 고모부와 함께 살게 된 게 2013년 여름부터인데요. 거의 그 직후죠. 그 해 여름과 가을에 고모부 E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몇 살 때인데요. 중학교 중퇴하고 바로 간 거죠. 그럼 열 몇 살 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첫 번째 범행을 언니 A 씨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고모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고모가 고모 정 씨가 남편 E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E 씨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일단 넘어갔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B 양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고모 정 씨가 보고요. 둘째가 돈 갖고 있어요. 네. 이거 혹시 남편이 성폭행한 다음에 돈 준 거 아닌가 의심을 해서 재차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E 씨가 다시 한 번 부인하면서 이렇게 둘러대요. 내가 아니라 마을 이장 조 씨가 한 거다. 이장이 그랬다. 그렇습니다. 추궁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이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장이 조카를 성폭행했으면 당장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죠. 우선 남편의 성폭행 장면을 못 겪겠다는 큰 조카의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후에 남편이랑 같이 이장 찾아가서 추궁을 했거든요. 그런데 E 씨가 펄쩍 뛰면서 남편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참 황당하고 놀랍고 어이가 없는데요. 이 고모 정 씨가 이미 예전부터 큰 조카죠. 큰 조카 A 씨가 그 이장 조 씨를 만나서 돈 받고 성관계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요 고모가? 그러니까 조카 성매매를 알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 씨가 동생인 A 씨의 동생인 비양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정 씨가 생각을 했을 거죠.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고를 안 했던 거네요 고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고모가 술 마시다가 술김에 112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큰 조카 A 씨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내 동생 비양이 이장 조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 성추행당했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비양에게는 경찰 가서 이장 조 씨한테 당했다고 진술해라. 이러면서 모텔 이름 알려주고 성폭행 상황도 교육시킵니다. 기억 잘 못하니까 때리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비양이 허위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을 했어요. 경찰 가서도 정 씨가 시킨 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 조 씨가 누명 쓰고 처벌까지 받은 거예요? 다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비양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부정확하죠. 행설조사를 했겠죠. 경찰이 다시 나와서 좀 얘기 들어보자 했는데 비양이 거부했고 결국 고소를 취소했고 그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성폭행 누명 사건까지는 안 가고 끝난 거잖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또 지금부터 시작입니까?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건이 굉장히 큽니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이장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잖아요.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살 수가 없었군요. 네. 전남 곡성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런데 이 고모부 이씨가 여기 가서도 이 둘째 비양을 계속 성폭행했습니다. 15살짜리 조카를 계속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당시 아내 정 씨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양이 또다시 돈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추궁한 거죠. 정 씨가. 그랬더니 이 씨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둘러댑니다. 누구요? 아래층 사는 김 씨가 비양하고 성관계하고 돈 준 거다. 이번에는 아래층 이웃을 지목합니까? 네. 정 씨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또 짐작을 하면서도 조카 비양에게 또다시 강요합니다. 아래층 김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빌라 관리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래층 사는 이웃 주민 김 씨는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신고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몇 달 지나서 술에 취한 정 씨가 아래층 김 씨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정 씨를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정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내 조카 성폭행했다. 거짓말을 했군요. 네. 그래서 일이 커져버린 거죠. 경찰이 관련자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고모 정 씨는 이번에도 조카 비 씨를 때리면서 아래층 남자에게 당했다고 말해라.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성폭행범인 고모부 남편 이 씨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오히려 고모 말대로 하라면서 거들고요. 한술 더 떠서 구체적인 모텔 이름 말하면서 거기를 범인 장소로 말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장소가 오히려 이 B 씨가 비양을 성폭행한 장소였습니다. 자기가 조카를. 네. 그래도 이렇게 지정을 해 주니까 진술이 구체적이 된 거예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사견 차는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가 구속되지는 않은 상태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 고모 정 씨가 증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서한 다음에 위증을 했습니다. 결국 성폭행범으로 몰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사는 그 김 씨는 정말 어이없게도 성폭행범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B 씨는 재판받으면서도 당연히 난 B 양 누군지도 모른다. 나 그런 일 안 했다. 만난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만 B 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됐고 또 고모의 증언도 있었고 또 범행 장소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땡땡땡 모텔 이름까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니까 정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무고다. 라면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됩니다. 황당하네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실형까지 살게 된 거잖아요. 그 후에도 계속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나는 결백하니까 절대 합의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했고요. 특히 딸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누명 벗기 위해서. 직접 곡성으로 가서 마을 주민 이야기 수집하고 사건 진상을 추적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B 양의 언니 A 씨로부터 엄청난 욕설을 듣는 등 고통을 받았거든요. 유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욕살이 하고 딸은 유산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무렵이에요. 둘째 B 양이 가출을 해서 L 모 씨와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김 씨 딸이 어렵게 이 B 양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동거하던 L 씨에게 이런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명 썼다. 지금 구치소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L 씨가 결국 주선을 해서 그때는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된 B 씨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동거인이 설득을 했군요. 그래서 B 씨가 항소심 재판에 극적으로 나왔고요. 사실은 김 씨가 아니라 고무부한테 당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노력 덕분으로 진실이 밝혀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구속된 지 10개월 만에 풀려났고요. 무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뭐가 남았어요? 아직 있습니다. B 씨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힌 다음에 바로 다음 날 고무부 E 씨가 L 씨에게 전화해서 내가 범위 맞다라고 고백을 하고 음독자살을 기도합니다. 그 동거인 L 씨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요. 아내 그리고 이 무고사건의 전체적인 주어민 정 씨가 격분을 해서요. 이 모든 일이 L 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L 씨에게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또 차마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의 협박까지 합니다. 반성이 전혀 없네요. 네. 이후에 B 씨와 L 씨가 결혼을 했어요. 동거하던 조카하고 L 씨가. 그리고 L 씨가요. 이 아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무부 E 씨를 고발합니다. E 씨가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정 씨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어떻게든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조카한테 그렇게 몹쓸짓한 남편인데도 또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L 씨를 구속시킨 다음에 조카 B 씨를 설득을 해서 진술을 또다시 번복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번에도 같은 습법을 기도하는데요. L 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구속시키려는 겁니다. 교도소 가서 남편하고 만나서 논의도 했거든요. 그 후에 큰 조카 A 씨 부부를 찾아갑니다. 아까 지적 능력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A 씨도. A 씨에게 이렇게 말해요. L 씨로부터 성폭행당한 걸로 신고해라. 그리고 A 씨의 남편 박모 씨에게도 이런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사실 너의 아내 A 씨도 고무부한테 성폭행당했다. 그래서 우리 전세금 빼서라도 합의금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고무부가 출소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L 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해서 구속되게 만들어라. 한마디로 돈 줄 테니까 도와라 이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 제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놀랍게도. 그래서 동생 B 씨의 남편인 L 씨가 두 차례에 걸쳐 A 씨를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사실 L 씨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준비요? 이 고소장 접수되기 전부터 전화통화 녹취록도 준비하고요. 뭔가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 E 씨에 대한 고소까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녹취 증거가 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행히 A 씨가 경찰에서 진실을 털어놨어요. 언니가? 네. 그리고 A 씨 남편 박치도 자백을 했습니다. 정 씨의 무고 교사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다행히 L 씨는 누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 사건인데 그럼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게 바로 이 정 씨, 고모. 네.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3명을 대상으로 무고, 무고 교사를 했죠. 그중에 한 분은 이제 아무 죄 없이 실제로 옥살이 했습니다. 징역 7년형이 나왔습니다. 무고, 무고, 교사, 강요, 특수강요, 협박, 모해, 위증, 명예예선, 장애인복지법 위반까지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고모부는요? 고모부는요. 징역 3년 6개월형 나왔습니다. 무고는 물론이고요. 아청법 그리고 또 성포법 위반이 인정됐는데 그런데 이미 2018년에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형 받았고요. 2019년에 역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자매 A, B 중에 A 씨 부부는요? 네. A 씨 부부 곧바로 진실을 털어놨지만 그 후 재판에서 L 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징역 1년형이 나왔습니다. 또 A 씨의 남편 박 씨.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는데요. 죄가 중하지만 정 씨의 교사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또 피해자 L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또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 모두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B 씨. B 씨는 사실 고모부에게 관관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런 잘못 없는 아래층 아저씨를 무고했다. 또 그 가정을 엄청난 고통으로 몰아나왔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성폭행을 당했던 B도 결국 처벌을 받은 거예요? 네.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죠. 아니. 저는 이걸 소설이나 영화로 써도 참 너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의 연속인데 손탐정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죠. 헌법에도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데 성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합니다. 물론 조두순 같은 극악한 범죄자가 많고 당연히 엄벌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조건 유죄 추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유죄로 보고 피의자, 피고인에게 너 무죄 증거 가져와라. 너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성범죄를 특별하게 지급하는가. 모든 법조인도 반성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젠더 문제 아니에요. 헌법 문제고 형사법 문제입니다. 남성, 여성 가르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기소됐을 때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탐정 손수호 참으로 황당하고 복잡한 성폭행 누명 사건. 여기까지 다루고 댓글쇼에서 좀 더 나눠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